설 연휴 동안 충분한 휴식기를 가진 2024 LCK 스프링 정규리그가 오는 14일 수요일 전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젠지와 KT 롤스터의 맞대결로 다시 시작합니다. KT 롤스터는 디펜딩 챔피언의 위험을 이어가고 있는 젠지 상대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팀입니다. 작년 스프링 정규리그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했고, 서머 정규리그에서는 1승 1패를 나눠 가졌습니다. 다전제 스프링 플레이오프 결승 진출전에서는 1대3으로 패배했지만, 3전 2선 승제로 진행되는 정규리그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3승 1패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탑 라인전입니다. KT는 젠지로 이적한 기인 김기인이 빠진 자리를 신의 퍼펙트 이승민으로 메웠고, 지금까지 나쁘지 않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오는 14일 KT를 잘 아는 기인의 기인고사에서 퍼펙트가 어떤 성적표를 들어 올리느냐가 핵심입니다. 이후 젠지의 다음 상대는 젠지를 가장 잘 아는 한화생명이 스포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젠지의 3핏을 읽어낸 도란 최현준, 피넛 한황호, 딜라이트 유한중이 주전으로 뛰고 있기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가다로운 상대를 연이어 만나는 이번 주가 젠지에게는 시험대가 될 수도 있지만, 모두 격파한다면 1라운드를 전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5위 광동프릭스와 6위 피어엑스가 16일 금요일 상위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진검승부를 펼칩니다. 광동프릭스는 2주차에서 KT 롤스터와 농심 레드포스를 잡아낸 뒤, 3주차에서 D플러스 기하까지 꺾는 대이변을 만들어내면서 상위권에 당당히 진입했습니다. 선두 젠지에게 패하면서 연승 행진을 멈췄지만, 광동프릭스의 상승세는 중하위권 판도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피어엑스는 매주 1승 1패를 기록했고, 그 결과 3승 3패로 6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스프링에서 판독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피어엑스는 실제로 자신들을 이긴 3팀은 4위 안에 들어있고, 패한 팀은 7위 밖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피어엑스가 승리하면서 광동프릭스를 하위권 팀으로 판독할지, 광동프릭스가 피어엑스 상대로 승리해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이어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4주차 대진과 일정에서 해설위원들은 각각 다른 경기를 추천했습니다. 노폐 정로철 해설위원은 17일 토요일 열리는 젠지와 한화생명이 스포츠의 경기를 추천하면서, 옛 동료들과 반가움은 잠시 뿐, 진짜들의 경기가 찾아온다라면서 한솥밥을 먹었던 선수들이 순위 싸움을 벌인다는 서사에 집중했습니다. 헬리오스 신동진 해설위원은 16일 금요일 열리는 광동프릭스와 피어엑스의 경기를 꼭 봐야 할 경기로 뽑으면서, 플레이오프를 향한 두 팀의 경쟁이 불처럼 뜨거울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은 16일 금요일 열리는 광동프릭스와 피어엑스의 경기를 추천합니다.